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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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옵니다. 조선을 오랑캐로 만들려 하십니까? 전하 독서 가여 주시옵소서. 나란 마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소라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백성이 말아보자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듣지 못한다. 내 일을 가역시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받으니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다니라. 한글을 다 퍼여 백성들을 널리 높게 하는 데에 힘쓰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뿐이 깊은 나무 되리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풍요한 열매 맺기 위해 우리 깊은 나무 되리라 우리 깊은 나무 되리라 그리스의 혼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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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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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